그냥 만져야지 어? 안 따갑나? 난 흙 먹은게 어? 뭐야? 흙을 먹어요? 난 흙을 먹은게 흙 먹어야지 아니, 흙을 먹고 자라요? 이거 무슨 일이죠? 먹어 아니, 우리 딸한테 진짜 먹어요? 어어어어 어어어 이거 흙을 먹여 흙을 생기면 어떡해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정말 정직한 오빠들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왔는데 흙을 먹이다니 지금 우리 주씨 진짜 당황하셨는데 진짜 흙이야? 아 이거 흙 아니네 초콜릿이지? 아 놀랬구나 조콜릿이야 한 번 만지러 볼까? 아 잼잼이가 오기 전에 환영의 의미로 준비한 몰래카메라였나 봐요 진짜 장꾸들이다 진짜 나 진짜 한 줄 알았어 너무 놀랐어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먹을래? 아유 서은이가 아주 그냥 동생 잘 챙기네 옆에서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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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